보고 싶었어. 근데 봤어. 네가 보여줘서. 그래서 오늘은 웃었어. 풀하우스 14권은 나왔어? 나왔어. 15권 나오기 전에 나타날게. 기다려. 희도야. 다시 들으시려면 1번. 4번째 메시지입니다. 보고 싶었어. 근데 봤어. 네가 보여줘서. 그래서 오늘은 웃었어. 풀하우스 14권은 나왔어? 15권 나오기 전에 나타날게. 기다려. 기도야. 다운의 미소처럼. 1, 2, 3, 4. 2, 3. 2, 3. 3, 4. 3, 4.